금방 안 돼 와 천공공이다 공기야 형 연기 잘한다 트라인트 도산 영화 한 번 짹먹어서 이 중에 유일하게 키 공개를 안 했다고 했어요 2m 좀 안 된다고 했는데? 방송 한 번 볼까요? 네 이거 맛있다. 아 안돼 일단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아 네 괜찮고.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 우리가 어렵겠다. 키 좀 큰 애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네! 미영이 잘 먹어? 나 매운거? 응. 잘 먹기. 나랑 했을 때 매운 걸 안 먹었어. 민우 형이 나이가 들어서 약간 감각이 둔해졌어. 감각이 둔해질 때까지 맞아 봤어? 아 형 왜 또 그런 무서운 소리라고 그래? 이르러 진짜 조금 무서워. 더 더 더. 움직여서. 네. 자. 카메라. 미쳤어? 조금 더 모여볼게. 널. 네. 카메라. 널. 널. 3살이 넘어도 아마 마음만은 22, 23 이 10년 전 그대로지 않을까 싶다. 응. 그래 우리 눈 감고 편안하게 자연사하자. 우려 살자.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만약에 10년 뒤에도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아 미안. 아 미안. 널. 하늘 민 넓을 호우. 오우 맞았어. 하아. 하아. 넓은 하늘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하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자연사 할 거거든. 너랑 같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논김 만에 가더라구요. 너무 많이 많아야냅니까. 정신이 안udos. 지금 흠oric? э! 오늘 마지막 비디오 마지막 촬영인데 스테이에게 이렇게 저희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저희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 너무 아쉬워요. 서울이 없다.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대답 원합니까 스테이? 에헤! 저는 찬이 형이랑 오래 있어봐가지고 그냥 이제 형이 가끔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얘는 그냥 되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대요. 자기 말로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구나. 그 바이러스 말고 해피 바이러스 세기만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맑잖아. 어 맑잖아. 기운이 되게 맑잖아. 타락시키고 싶어. 왜 이래? 싫어. 왜? 어우 맨, 핏줄이 화가 났네.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형 화를 내. 스트레스.. 화가 제일 몸에 안 좋은 거야, 형. 스트레스. 그냥 웃자. 네, 나 스트레스. 에이! 에이! 여기 찍어줄게. 진짜로? 응. 나 1인 1, 한다면 하는 남자. 2에서 찍으면 되는 거야? 나 불러봐. 저기요. 왜? 잡혀주세요. 에이! 화난 거 비슷하다. 컴퓨터 끝까지 물고 남으셔서 정식이. 또 눈, 눈, 눈. 눈 확대해, 눈 확대해, 저거. 저거 살기 가득한 눈, 저거. 뭔 소리야. 이렇게 예전 가득한 눈이 어디 있어. 컨셉이요? 싹 다 벗었습니다. 벗었지롱. 옆에. 싹 다 벗은 거는 어허. 그게 아니고. 어허.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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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 봐. 이 형 왜 이래? 에이! 선수샷 때는 좀 진지한 소리꾼이 얘기하셨으면 선수샷 때는 좀 이제 즐기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즐기면서 했어요. 엉덩이 많이 만졌어요. 에이! 전방지춤. 아니, 되게. 그건 짧은데. 들어봐.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건 너를 때리는 거. 하하하하. 원래 이렇게 잔인한 가사였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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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으로 구독하시는 kasih. 안 먹어. 방금 활턱. 조용히 둘러요. 턱 산 voor. 가마. 에이! 전에도 여러분 이홈 드라이브 이홈 드라이브에 다른 음식은 이제 뭐 있죠? 한 번 많이 했어요. 팝콘 나올 것 같은데. 나는 팝콘 얘기는 안 하겠어, 설마. 설마! 누가 팝콘 하겠어, 팝콘! 팝콘! 재미없게 팝콘하겠어, 팝콘! 이리와. 이 손에 너무 싫어. 이누이서 이 손에 너무 싫어. 이름은 저는 덥 들어 먹고 있잖아. 말해 봐. 말해. 너 뭐에 먹고 싶어? 근데 설마 말하나야지. 설마? 설마.. 애매하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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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말하려고 x4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말한 향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키즈에. 이리와. 서연. 이제 뭐냐. 나 윌리온방세지. 내가 그런 말 안 했다. 에이. 에이. 내가 별발 안했어. 내가 괜찮아. 내가 나랑 자기 벗고 살아. 아 좀 그 소리다. 물 다 끓이면. 갑자기 옆에 주소서 갈 거야. 자 하나. 리헨이. 돌아갑니다. 언제 들어와. 조금 늙여. 버버리 버버리 버버리. 어때요? 에? 선착순으로 짝꿍 시켜드냐는 이야기에 세웠던 교류를 하셨다고. 그때 진짜 친했던 친구 한 명 있어요. 되게 어두웠는데 일단 무서워도 참고 가서 교실에 있었죠. 친했던 친구였어요? 남자예요. 남자. 제 인생의 로맨스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이돌이잖아요. 에? 미안해. 나 스크린을 어제 가라앉는데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안 깨졌으면 됐지 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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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리는 사람을 때려면 안 돼. 맞아. 때리면 안 돼. 그럼 쟤 때려. 저는 사람이 아니야. 나 모기 잡았어. 아 좀 씻고 살아. 너 장비해. 나 잘하는데. 야 나 모기. 손목이 세 개. 세대 물렸어. 세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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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연속 1위 후보에 오른 스트레이 키즈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와! 와! 네 사실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2주 연속으로 1위 후보에 오르게 된 게 처음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안 좋아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는 스트레이 키즈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에? 에이. 2주 연속 2주 연속 2의 사랑. uplky. 1주 연속 3개. 아주 잘 maneuver 2003. 4회 스킬. 4회 스킬 prior 중에 였습니다. 4회 스킬 gener flowers. 4회 스킬집생활 5ака tier 1의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회 스킬가 출신 придерж espíritus의 딴사. 여러분castle 오 saves dare 온.